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무슨 일이든 본질, 근본, 핵심을 괴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본질과 핵심을 괴뚫어 볼 수 있을 때 비용도 줄이고 시행착오도 줄이고 성공 가능성도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쓸데없는 일을 시작하는 것을 들고 우리는 흔히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정부의 특성은 처음부터 실패가 불을 보듯이 뻔한 정책을 무려하게 밀어붙여서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피해를 크게 키우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패스출액에 올라있는 많은 안건들이 그와 같은 피해를 낳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히 지금 여야 사이에 격렬한 그런 격동의 주제인 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수처가 검찰개혁인가? 검찰개혁의 치향점, 목적지는 검찰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 같은 비판이나 문제의 뿌리에는 딱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정치권력이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청해하는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요인 거의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요인은 바로 대통령의 인사건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검찰총장 임기제라든지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지만 기대한 만큼 그렇게 대통령의 인사건 행사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의 인사건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데는 거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중소여당들이 힘을 합쳐서 4 플러스 1 회비체를 구성하고 현재 공수처법안의 최종안을 확정짓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의 대통령의 영향력을 배제하거나 대통령의 무리함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공수처법안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법안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인으로 구성된 것에 2명을 선택해서 올리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선택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치하는 위원회라는 것이 거의 50보, 100보입니다 거수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받들어서 그 사람을 미는 그런 일종의 거수기인 거죠 정부는 항상 위원회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좌파정부는 무선무선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라는 것이 대부분 통과 의뢰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수처처장 추천위원회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서 통과시키기 위한 일종의 거수기 역할 이상 이하도 아닐 것으로 봅니다 결국 대통령은 검찰 조직과 다른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진 공수처를 자지우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대통령은 검찰, 경찰 외에도 자기의 거의 직속 부대라고 부를 수 있는 공수처까지 손에 쥐는 것이죠 이 기간은 또한 판사와 검사 그리고 경찰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됩니다 상권분립 자체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와해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원하면 판사를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을 또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를 통해서 대통령은 법원과 검찰과 경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시험입니다 이런 일각에선 좌파독재의 수단으로 공수처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검찰이 지금 진행적인 수사나 이런 부분들을 공수처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수처를 만든 의도가 현재 집권청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사건을 덮거나 아니면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사건을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아도 싼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공수처는 정원으로서 검사를 25명까지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25명 가지고는 큰 권력형 대형사건 하나도 제대로 치르기가 힘든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사람이 없어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범죄를 범한 고위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딱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겠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현재 공수처 법안이란 것은 거의 100% 공수처 출범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두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국가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밀어붙이고 여야 사이의 갈등에 원초적인 근거가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청와대와 주변의 권력형 비리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번 정부가 공수처를 만들고 있다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청와대나 여당에서 주장하지만 이걸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측으로는 별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당장 조국 사건이나 유재수 사건이나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들이 다 덮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앞으로도 등장할 수 있는 권력형 비리사건은 물론 이제 수면위로 부상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검찰개혁 차원이 아니고 권력 사유와의 대표 사례로 아마 손꼽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특정 인물의 사적 이익이라든지 정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권력기구까지도 개편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정부에서 있었다 이렇게 아마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경제정책들이 대상 피해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법안 역시도 실패가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법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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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